안녕하십니까 두드림 시스템 이태석 대표입니다. 두드림 시스템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사스 간편 보안 인증을 획득했던 중소기업으로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본점검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멀티 테넌트 환경을 지원하는 사스 환경에 최적화하여 2015년 5월 국내 최초로 전자도서관 시스템인 이젠터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공공 분야 수의 계약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되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과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 전용몰에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다수의 공공기관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조달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젠터치 클라우드 서비스는 현재 공공과 민간을 포함하여 약 500여 개의 도서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젠터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아키텍처 파스타를 적용한 사스 기반 솔루션입니다. 이젠터치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보수관리와 업무처리는 물론 이용자 대상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시스템은 사스 보안 인증 획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보보호 사전 점검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이를 통해 사스 보안 인증 획득을 위한 무하우를 사전에 미리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호 사전 점검 및 컨설팅 지원을 받아 꾸준히 자체 준비를 해왔으며 이 결과로 2019년 12월과 2021년 3월 등 두 자리 사스 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1년 공공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에게도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점검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스 보안 인증 획득을 준비하시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스 간편 인증 통제 항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적 보호 조치 5개 분야 9개 통제 항목과 기술적 보호 조치 5개 분야 14개 통제 항목 등 11개 분야 30개 통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스 간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스 간편 보안 인증 30개 통제 항목을 정보보호 정책 문서 및 지침서, 서비스 시연 및 테스트, 인터뷰 등을 통해 점검하는 서면 현장 평가 준비입니다. 그리고 CC 취약점 점검, CVE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점검, 침투 테스트 등을 점검하는 취약점 점검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스 간편 인증 평가 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준비를 위한 정보보호 정책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포털사이트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도 사스 평가 기준 해설서와 사스 정보보호 정책 문섬인 지침서의 예시본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본은 상의문서인 정보보호 정책서와 지침서인 정보보호 조직 관리 등 총 12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스 평가 기준 해설서를 참조하여 정보보호 정책서와 지침서의 내용을 보완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다른 항목보다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전 보안 점검을 활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 보안 점검을 통해 제공되는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는 발견된 취약점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기 때문에 미리 보안 작업을 수행하시게 되면 사스 보안 인증 본 점검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준비 사항입니다. 먼저 보안 관제입니다. 보안 관제는 인프라 업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보안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사스 간편 인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경우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상위기관에서 보안 관제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안티바이러스, 안티디도스, 와프, IPS 등은 필요시 선택하여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정책 문서의 장애 및 침해사고의 대응 체계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태 장애 사고로 인해 서비스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이거나 서비스가 24시간 내 2회 이상 중단되고 중단 시간이 15분 이상일 때 고객에 통보해야 하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는지도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클라우드 인증센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보 및 신고해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관련 사항입니다. 사용자나 이용자의 비밀번호 생성 규칙, 변경 주기 설정, 안전한 인증 및 접속 수단 적용 등을 포함하여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정책 문서에 기재하여 하며 또한 서비스 시스템에도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하여 최소한 비비 테이블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만일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작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준거성 검토 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최소 4개의 문서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조항들을 모아서 오른쪽 하단의 엑셀 문서와 같이 유사하게 준거성 검토 테이블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암호화 및 접근 제어입니다. 접근 제어는 인프라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AC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에 SSL 시스템 접근 시에 VPN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클라우드는 유료이기나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SSL VPN 서비스를 적용하실 수 있으며 KTG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으나 비용이 약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드림 시스템은 이전의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SSL VPN을 직접 설정하고 사용하여 보안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암호화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 가능하며 암호키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적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타 생각나는 몇 가지입니다. 각종 OS나 DBMS, 백신 등은 반드시 최신 버전 패치를 사전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접근 로그와 데이터베이스 접근 로그,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 및 작업 기록,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암호키 등은 반드시 소산 백업하여 금고에 복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업 정책, 백업 주기 및 방법, 데이터 폐기 정책, 데이터 폐기 후 폐기 사실 통보 방법 등을 수립하여 정책 문서 또는 지침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사스 보안 인증 평가를 받으면서 경험하고 지적을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후에 사스 간편 보안 인증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